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엠미슈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하루라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인텔의 협업 가능성 소식에 폭등한 엔비디아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올라간 인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9%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황 젠슨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였는데요. 이 말인즉슨은 GPU 생산을 인텔에 위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 젠슨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인텔의 최근 행보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인텔은 지금까지 CPU 생산에 집중을 해왔지만 GPU 그리고 크리프트 관련 칩을 만드는 데도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12년 3월 21일 날 인텔의 CEO 팻 갤싱거는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파운드리스 업체 중 하나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100빌리언 달러까지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문장 메가팹을 짓겠다고 1월달에 발표를 했으며 독일에도 19빌리언 달러로 시작해서 100빌리언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200빌리언 달러라는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디어가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좀 더 쉽게 말해서 인텔은 자사의 시가총액 197빌리언 달러를 능가하는 금액을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텔은 오하이오 그리고 독일을 대상으로 해서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00빌리언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인텔은 이미 매년 약 13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액수를 R&D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까지 총 투자 금액에 감안시킨다면 인텔은 2027년까지 매년 5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는 셈이고 이러한 액수는 엔비디아의 연 매출액 26빌리언 더하기 AMD의 연 매출액 16빌리언 달러를 더했을 때 나오는 32빌리언 달러를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인텔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중이고 투자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인텔이라는 기업이 투자할 만한 회사로서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인텔은 지금 현재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P-Multiple 9.6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라는 P-Multiple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텔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인텔이 저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할 바가 없지만 안타깝게도 인텔은 앞으로의 EPS 성능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1년에는 EPS 성장률 3.1%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71%의 성장률 그리고 2024년에는 4.86%의 성장률로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를 의해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의 EPS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고 결실을 보게 될 때 그때 EPS 성장률이 과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랜 횡복 기간 끝에 그러한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2022년 3월 23일 기준으로 55.6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점이었던 329달러 대비해서 지금은 꽤나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고점이었을 때 PE 멀티플은 81.40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순이익 대비해서 81배나 높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고평가에서 조금 덜 고평가 상태로 진입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고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EPS의 성장률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EPS의 성장률이 77.60%를 갱신할 예정이면서 이와 같은 EPS가 나름대로 Justify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아무래도 2022년에 너무 높은 EPS 성장률을 갱신해 주었다 보니까 2023년에는 이렇게 27.14%라는 성장률 2024년에는 16% 2015년에는 16%로 성장률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 예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엔비디아가 평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EPS 성장률은 19.99% 정도이고요. 이것에 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PMLT플은 55.62이니 성장률 대비해서 꽤나 고평가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인텔과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텔의 경우 굉장히 저평가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200빌리언 달러의 자금을 이용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를 할 계획인 만큼 성장률이 앞으로 3년 동안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감안하고 계신다면 인텔에서 얻을 수 있는 배당과 함께 나중에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 투자를 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는 오늘 9% 오르면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모멘텀은 우수화나 PMLT플이 50을 넘는 고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이렇게 꾸준히 떨어질 때 매수로 대응을 하지 이처럼 오를 때는 그냥 즐기면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